두 장뼈다? 사현 못참지 다시 오 흠 음 어둠의 홍이 아이 무슨 숨도 안쉬고 때리냐 자 얘는 지금 마나나를 먹었습니다 에헤이 참말로 약화 난타 어플컷 아카카 산돌 연소 혈안 산돌 연소 혈안 소순 소순 죽여서 서순 아님 물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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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관 불조, 지옥불 15 따서야 되는데. 으지라. 으지라. 제일 만나기 싫은 애들 만났네. 아, 뭐 지금 되기면 엘리트가... 아, 대박이나 씨... 약바, 클지만... 개자식... 심기불평... 심기불평... 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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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하... 지노아... 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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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대검 자 쓰레기죠 뭐..뭐? 안타면 나와 뭐하는거야 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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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ли 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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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좋은 곳에 에너지 보셨을 수 있겠지. 재물. 호식. 재물이면 이제 체력은 누가 채워주냐. 몰라. 날팽이. 날팽이. 멈추지 않는 패기. 그것은... 날팽이. 물. 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장첩자팩. 지옥불. 와호. 아 분노 써야되나. 한번 참아보자. 더 좋은거 나오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카베코. 무도를 써야겠지. 아이언클레되면. 워락인가. 아카베코. 아카베코. 와. 아카베코. 에어. 제물을 왜케 늦게 왔어 나온게 어디야 킬수야 사실 맞아 어둠에 안아줘요 피피가 죽었습니다 피피가 죽었습니다 피피가 죽었습니다 피피가 죽었습니다 피피가 죽었습니다 피피가 죽었습니다 헌당 19방어 주는 유물쓰나 네 모찌롱 강섬 강렬 모참 너 다 쓰지 너 뭐 어디에 썼는 쓰겠지 무쎄의 심장 강철의 섬광 드롭킥 강철의 섬광 아 이거 제브라 강철의 섬광 강철의 섬광 강철의 섬광 티로킥 얼마 못쓰는다 그전에 심장 죽이면 되지 괴자 드로킥은 육소도 된다 이즈 카카 머리와 카카 털 톤당 24 방어 주는 두 판 쓰냐 방어도 1254를 얻습니다 쓰른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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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